네. 뭐 날도 덥고 해서 군인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머리를 깎았습니다. 어떠신지. 오늘 제가 머리를 깎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장이 많이 달라질 거다. 상반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림이 될 것이라 장에 대한 접근 방식도 상반기에 접근했던 것은 대체로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갔다 하면 하반기는 아무래도 11월에 또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가 있고 또 최근 들어서 국내적으로도 당대표를 선정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뭔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주도주의 흐름이라든지 경제적인 흐름 그리고 국제정세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서 개별 종목 쪽에서 테마주 중심의 순환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올라왔던 종목들 대부분 보면 미국의 맥은잎슨 세븐 종목이라고 해서 바이든 수혜주가 중심이 되면서 올라왔죠. 역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1년 반 전에 2022년도 9월에 과학법을 통과시키면서 반도체 지원법을 내놨는데 그걸로 인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중심의 미국 증시에 상승이 나왔고 우리도 이제 그 종목들이 한 1년 반을 올랐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이제부터는 왼쪽 어깨 정도에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서 시장을 움직이는데 그중에 또 이제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 알려져 있던 가상화폐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 종전 수혜주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내일 정도에는 관련 종목을 또 우리 아나운서께서 테마라고 그러면서 또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오늘은 트럼프 관련 종목 중에 가상화폐 그리고 종전, 방산 이 세 개를 가지고 그럼 접근하시면은 근데 방산 중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럼 무릎에서 시작되는 섹터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종목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종목들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종목들 잠깐 보시면은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 지금 못 보던 종목이 하나 올라왔죠.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18% 정도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수회주인데 결국 종전 수혜주가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거의 제가 볼 때는 일친석제라든지 이런 종목들과 함께 관심을 드는데 일신석제는 기본적으로 경협주 쪽 계열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이번에는 북한과의 어떤 경협 이런 부분을 이슈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 쪽에서 한국에 알아서 해라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모두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남북 경협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하지만 S.Y. 스틸텍은 종전 수혜주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셔야 되고 또 오늘 동일 고무벨트라는 종목이 상하가 근처에 들어갔다가 지금도 20% 정도 전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트럼프가 결국 미국의 인프라 스트럭처라든지 에너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게 되면 땅 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 있는 그런 기계 관련 건설 중장비 관련 종목 중에서 또 연관 종목이다라고 캐터필러라고 하는 미국의 건설 중장비 대장주가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 종목으로 오늘 동일 고무벨트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종목이 움직이는 것도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리뷰를 S.Y. 스틸텍부터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의 모두령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S.Y라는 종목이 많이 갔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여기서 먼저 1차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을 받아 또 여기서 제가 편입을 했는데요. 고가를 넘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가 넘으면 기본적으로 대략 한 5천 초반대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치를 조금 멀리 잡아놨습니다. 한 4천 원 정도 잡아놨는데 무난하게 일주일 안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종목은 오늘 1차 목표 터치한 종목 한전 기술입니다.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한성 기술 방산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방산이기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관점에서는 한국의 핵 개발을 용인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방산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소위 원전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어쨌든 핵 개발이나 이런 문제들을 건들게 되면 이 회사도 결국 큰 빅 트렌드를 따라서 저희가 해방 이후에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또 미국에 계속 제재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려웠던 그런 핵 개발 문제도 결국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 채권전 수주 발표가 임박해 있습니다만 발표 3일 전인데 고가를 넘어섰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그림이고 또 순수 테마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게 많이 갔다가 벌써 오늘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오늘 월요일쯤 되면 크게 얻어맞으면 보통은 순수 테마주. 그냥 재료 소진이라고 보면 음선이 크게 날 자리인데 오늘 플러스 내에서 직전고 좀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넘어가면 11만 원대 근처까지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편입 가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18,430원. 우크라이나 재권이나 또 종전 수혜주 중에 가장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 바로 한미 글로벌입니다. 이 종목을 소개를 드리는 것은 재건하면 얘기되는 것은 예전에 이 종목이 여기 2022년도에 급등을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급등을 이렇게 했던 바는 이 시점에서 갈 때는 오크라이나 재건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은 네옴 시티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요.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아서 2년, 1년 반 조정받고 더블 바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보고 계신 것이 주봉입니다. 그럼 밑에 오실레이터들도 딱 보면 역해된 숄더 패턴이 나오면 3중 바닥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재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옴 시티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가장 먼저 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되돌림 자리도 완벽하게 저 저점 근처 언제리까지 왔기 때문에 쌍바닥 저점이라서 가게 되면 정구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이번 파동은 특히 트렌드와 연결이 네옴 시티는 가다가 말았죠. 왜냐하면 한다고 해서 사우디하고 얘기를 막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하는 거 별로 없고 그야말로 흐지부지 이렇게 대고 말았고 실제로 발주나 수준은 중국 업체들이 갖고 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트럼프는 이제 종전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건설관리 관련 종목인데 테마주가 가더라도 대장주는요. 기본을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빌딩 관련 종목이기도 해서 최근 관련해서 스마트한 빌딩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갖고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적인 요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그런 요소는 조금 덧붙여지는 그런 이슈고요. 참고로 이 종목은 테마주이기는 하지만 잡주 아닙니다. 보시면 지난해 실적이 4천억 매출에 흑자를 내고 있고 올해도 4천3백억 매출에 350억까지 늘어나면서 대략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이. 꾸준히 한 번도 여기 보시면 적자를 내 본 적이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어려워도 이 종목은 자기가 건설 경계가 별 안 좋아도 이 종목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건 정말 좋은 종목이다. 우량주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미글로벌을 탄입하고 준비된 자료 잠깐 보고 헤드라이만 읽어보고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보시면 트럼프 비격의 복잡한 생법 방산 원전주 기대인데 여기 빠진 게 있죠.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가상화폐 관련주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얘기 잘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하고 또 하나는 지금 종전 우크라이나의 종전 관련 종목도 중심이다. 그러면 방산 원전이 이미 많이 가 있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거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게 물론 원전은 조금 덜하지만 방산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트럼프 관련한 새로운 섹터로는 바닷건에 있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종전 관련주에 더욱더 테마주로서 관심을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여기 보세요. 이게 항상 뭔가 액션이 가면 리액션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러시아 쪽에서 뭔가 화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트렌드가 계속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미국 공화당의 유화정 노선에 트럼프 대선 공략을 공표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종전을 하고 그리고 또 가상화폐 쪽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하고 그러면서 관심을 둬야 되고 방산과 원전 부분 특히 방산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자 영역에 신규 때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방산주 중에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은 좀 있습니다. 유니드라든지 또는 하나스 이스템 이런 종목은 옳은 게 없기 때문에 관심을 둘 수 있으나 이미 많이 간 종목 추격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사실 가장 큰 이슈 트럼프의 피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그런 관련된 수혜주들을 찾고 있는 흐름들인 것 같은데 참 하늘도 도우는 어떤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후보자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많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방산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저도 관련된 테마들을 비중 있게 다루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꼭 대선이 11월달이라고 말이죠.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종목들이 우상에서 나올 수 있을지. 왜냐하면 아마 투자자들이 지난주 주말에 나온 뉴스를 가지고 오늘부터 아마 달려들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봤을 때 단순한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3개월 정도 중기적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좀 우리가 매수에 보유해서 끌고 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이슈인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길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미국의 대선 테마주로 갈 때 11월 꺾이는 테마가 있고 다음 해 3월까지 가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보면 그냥 막연하게 얘기되었던 에너지, 석유라든지 이런 거 땅 파는 문제, 셰이로리나 이런 문제는 가다가 꺾였는데요. 정책을 계속 추진해 가겠다는 어떤 그런 트럼프의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정책 관련 주소서 보통 다음에 1월에 대통령 취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2월 말, 3월 초까지는 트럼프가 추진하고는 철학적이고 또 가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정책주들은 더 상승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취임하자마자 자기가 내송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이쪽 섹터는 아마 내년 한 2, 3월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한미 글로벌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격이 1만 8,600원입니다만 이건 1차 타겟 목표치는 2만 2만 2천 원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치는 조금 멀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2천 원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손절 나이는 손절 나이는 1만 5천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료방송은 4시 반 무료방송이 있고요. 하반기는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전주, 그다음에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정치 인물 관련한 정치 테마주 그리고 그다음에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그리고 오늘은 뭐가 깨어납니까? 트럼프 관련 종목이 깨어납니다. 이거는 시장이 지수보다는 종목이 가고 종목 중에서 종목의 꽃은 테마주니까 테마주로 순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한 그런 변환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 4시 반 무료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